기름을 막혀있네요 역시 기름으로 막혀있네요 기름이에요? 네 싱크대께 일로 오니까 아니 뭔 기름이 이렇게 있지 원래 그렇게 차요? 오래된거는? 기울기가 안좋으면 물이 잘 안빠지니까 일단 뚫어보고 어차피 일몰래 아저씨 천천히 나은 날이 지나봐 네 그전 이거 없을거 같은데 아유 장비가 점점 좋아지긴 했죠 주방에서 물이 막 안빠지길래 네 이제 한 다음에 또 저녁이 없는데 이쪽에서 또 안빠지잖아요 주방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거기서 연결이 같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정밀 주방도 틀어 놓으세요. 기울기가 지금 싱크대 틀어 놓으셨잖아요. 싱크대 물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, 잘 나오고 있어요. 싱크대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. 싱크대 쪽 배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아직까지 현찬다는 얘기네? 아뇨, 지금 싱크대 물 잘 빠지고 있어요. 지금 뭐냐면, 싱크대 오는 배관, 그다음에 여기 바닥 세면대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싱크대는 여기서 와요. 그럼 막힌 데가 어디냐? 여기서 막힌 거예요. 이 부분이 어디냐면, 여기가 지나면 이 구간, 물이 차 있는 구간. 이 구간, 여기서 막힌 거예요. 그다음에 이 구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같이 나가는 배관. 처음에 싱크대부터 막혔어요. 이렇게 싱크대가 나오죠? 물 잘 나오고 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 옆에서, 옆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. 혹시 싱크대 그쪽도 막히지 않았을라나? 지금 물 잘 나오고 있어요. 싱크대 물 지금 옆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. 계속 침에서 나오는데 뭐냐면, 이게 다 만난 이후에서 막힌 거예요. 싱크대가 나오고, 세면대하고, 바닥하고 이렇게 해서 가요. 이렇게 가요. 여기 이후에 여기서 막힌 거예요. 지금 이 구간. 지금 싱크대 물 잘 나오고 있네.